안녕하세요. 대구미술관 렘브란트 17세기의 사진과 전시 오디오 해설을 맡은 배우 소유진입니다. 성경 속 이야기 성경 속 장면들은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예술가는 풍경, 정물, 인물과 동물, 텍스처 등 모든 분야에 능숙해야 했고 또한 글을 읽고 이야기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기 전 미리 상상하는데 매우 능숙했는데 이야기의 특정 시점에서 주인공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과 동물과 같은 조역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성경 속 이야기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를 이상적인 젊은이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등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상에서 추방당하는 잘 알려진 창세기의 이야기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아담의 손은 선악과를 먹으려고 손을 뻗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와에게 먹지 말라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대개의 예술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심지어 약간 늙고 주름진 모습입니다. 나무 위의 뱀은 두히로의 판화에서처럼 발톱이 달린 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희생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그의 팔을 천사가 붙잡아 막고 있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화면 오른쪽 어둠 속에 하인과 당락이가 기다리고 있고 멀리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스승인 피터 라스트만이 1635년에 같은 주제로 그린 유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전시되는 렘브란트의 제자이자 조수 페르디난디 볼 작품 역시 같은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라드 도우의 작품은 스승인 렘브란트의 작품을 따랐습니다. 모르도카이의 승리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는 고문인 하만에게 임금이 치아할 만한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면 좋을지를 묻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상을 주려 한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마을에 태워 광장에서 개선 행진을 하게 할 것을 왕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왕이 염두에 둔 사람은 유대인 모르도카이였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모르도카이를 미워하는 하만이 마지못해 자신이 왕에게 제안했던 일을 수행하는 모습과 왕과 그의 아내 에스테르가 발코니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로의 피신 이집트로의 피신은 렘브란트가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였으며 여러 차례 다룬 소재입니다. 렘브란트의 판화 중 무척 독특한 작품으로 그가 존경하는 작가 헤루클레스 세헤르스의 판화 토비아와 천사의 동판을 재사용했습니다. 렘브란트는 동판의 우측 토비아와 천사 부분을 갈아내고 그 자리를 마리아와 요셉, 나무로 채웠습니다. 작품의 오른쪽 윗부분에 세헤르스의 원판의 천사 날개 일부가 희미하게 남아있습니다. 세헤르스의 판화는 함께 전시하고 있는 네덜란드 화가 핸드릭 호우트의 작품을 따른 것인데 렘브란트 역시 호우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채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길을 가던 사제와 레유이는 그를 돕지 않고 지나쳤지만 그를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인이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줍니다. 렘브란트는 사마리아인이 여관에 도착하는 성경 속 장면을 묘사하면서 배변하는 개를 그려넣어 놀라운 현실감과 디테일을 더했습니다. 함께 전시 중인 네덜란드 작가 얀반데 벨데 2세의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는 착한 사마리아인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작가 루이비네는 개를 포함한 몇 가지 세부 요소를 제외하고는 렘브란트의 작품을 거의 그대로 따랐고 역시 프랑스 작가인 샤를레라르는 세부 요소들을 포함해 렘브란트의 작품을 매우 충실히 모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림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다른 애칭들과는 달리 자신의 유화를 복제한 듯한 스타일의 판화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주고 있는 예수와 슬퍼하는 사람들 뒤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보입니다. 이 판화는 미술품 판매상 핸드릭 아윌렘 비루흐가 출판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 시절 초기에 그의 집에서 지냈는데 그곳에서 핸드릭의 조카 딸 사스키아를 만나 결혼합니다. 이 작품은 로벤스의 대표작인 앤드워프 대성당 제던하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